신나는 결혼식 동그란 연기가 숲에서 피어오르자 돼지들은 기뻐서 꿀꿀댔어요. 내일 슈바르테가 결혼식을 올려요. 내일 슈바르테가 결혼식을 올려요. 라는 신호거든요. 숲에 사는 돼지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러자 돼지꼬리 신부가 신랑돼지 슈바르테에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모두들 마음씨가 좋아 보여요. 하지만 돼지꼬리 신부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네요. 슈바르테가 손님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 놓고 꿀꿀대며 말했어요. 어 이 친구들! 자네들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러고는 고무 호스를 잡고 물을 틀어 모두 씻어주었답니다. 돼지들은 슥삭슥삭 몸을 깨끗이 씻었지요. 모두 몸이 깨끗해지자 돼지꼬리 신부가 기뻐서 앞발로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결혼식을 올려요. 하지만 슈바르테는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아 허전했어요. 그건 바로 옷이었답니다. 슈바르테는 헛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페인트통을 낡은 수레에 담아 끌고 나왔어요. 슈바르테가 소리쳤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들은 평소 입고 싶었던 옷을 하나씩 입게 되었답니다. 옷들이 모두 잘 맞았어요. 목사는 제복을 배에 걸치지 않았고 신부의 옷은 몸에 딱 맞았고 시계는 일부러 차고 벗을 필요도 없고 돋보기가 깨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단추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모두들 행복했지요. 돼지꼬리 신부가 물었어요. 슈바르테, 당신이 쓸 모자는 어떻게 하지요? 기다려봐요. 슈바르테가 좋은 생각이 난 듯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빈 페인트통을 갖고 와 까만색을 칠한 다음 머리에 썼어요. 이제 슈바르테는 멋진 모자를 쓴 신랑이 되었답니다. 슈바르테가 꽃을 꺾어 화환을 만들어서 돼지꼬리 신부의 머리에 예쁘게 얹어주었어요. 이제 결혼식에 온 손님들 모두 멋진 옷으로 차려입었어요. 그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사를 쳐다보았어요. 사진사가 그림으로 그린 가짜가 아니라 컬러필름이 들어있는 진짜 카메라를 갖고 왔거든요. 결혼식은 천 살이나 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열렸어요. 돼지 엄마들은 감격에 그만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축하하러 온 돼지들은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를 목청껏 불렀어요. 덩치가 크든 작든 우리 돼지들은 어디를 가도 복돼지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모두들 피로현장으로 달려왔어요. 노래를 하느라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거든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옷에 틈이 벌어지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왜냐고요? 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되어서 그렇지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옷에 신경 쓰는 돼지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악사들은 신나게 악기를 연주했어요. 신랑 신부가 가장 먼저 나가 춤을 추었어요. 풀밭 위를 사뿐사뿐 걸어다니며 춤을 추었어요. 원을 그리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서로를 높이 들어올리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꿀꿀댔어요. 그러다가 돼지코를 맞대고 꼭 끌어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모두 춤추며 신나게 노느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갑자기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모두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열심히 달렸지만 빗줄기가 더 빠르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비에 젖어서 목걸이, 고급 넥타이, 잘 어울리는 바지, 안경, 멋진 구두, 우아한 파티복과 슈바르테의 담배까지 모두 지워져버렸답니다. 비가 그치자 슈바르테는 코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며 꿀꿀댔어요. 그렇게 슬퍼하며 울 것 없어. 어차피 다 젖었으니까 모두들 나를 따라와. 슈바르테가 다시 좋은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모두들 엉덩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첨벙첨벙 돼지들은 정말 신나게 놀았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멋진 결혼식에 초대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기분 좋게 돌아갔지요. 슈바르테는 튼튼한 앞발로 돼지꼬리 신부를 번쩍 안고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슈바르테는 기분이 너무 좋아 신부의 입에 뽀뽀를 해주고는 꿀꿀대며 말했어요. 돼지꼬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슈바르테가 지푸라기를 한쪽에 밀어놓고 벽에다 멋진 침대를 그렸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침대였지요. 그러고 나서 슈바르테와 돼지꼬리 신부는 나란히 누워 잠을 잤어요. 그들은 꿈속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돼지들을 만났답니다.